일단 오늘의 운체크 한번 해야겠죠? 오늘의 운체크 하나 라임 나 여기서 아크 뜨잖아요 여러분들 랜덤으로 요로 선발해줄게 야무한테 간다 오 깜짝이야 몇 번만 더 해볼까? 한 3번만 더 해볼까? 옐로우 윈디고 어? 어? 아까두야 꼼줄? 한 번만 더 해볼까? 딱 한 번만 더? 아 이러다가 망해 그만할래 이러다가 인생이 망하는 거야 도박이 이래서 위험해 아 도박은 위험하죠 그만하겠습니다 어? 가스 가스 나 다음주에 에어컨 설치할까 생각 중이야 림들아 내 방에 원래 안 달리거든? 내 강제로 달아보려고 한번 형 에어컨 낭만으로 3대고고 3대를 내 방에 설치하라고? 상남자는 분무기 사용합니다 아니 분무기 쓸까 그냥? 더우면은 분무기 뿌려? 뇌물 받으실래요? 아 이거 받아도 되나? 아니 뭔데 이거 아 이거 레바잖아 900개가 어떻게 있어 저게? 100개가 있는데 내가 이게 100개가 있는데도 난 이게 많다 생각했거든? 와 나 왜 이렇게 부자지? 내가 생명 끄고 이렇게 생략을 했어 900개는 좀 넘선대? 제물 받아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아 나 뇌물같은 거 안 받는데 아 일단 뭐 컨텐츠를 주신다 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이라 어퍼님이 이거 주셨으니까 200개로 뭐 할 수 있는 거지 근데?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있나? 뭐 용조각도 있고 일단 PVP 이기는 분에게 용조각 25개 나눠주기 어떠십니까? 어 괜찮은데? 저한테서 PVP 이기시면은 용조각을 드립니다 용조각 25개? 어 그럼 오늘 이벤트나 한번 해볼까? 나의 PVP를 이기시는 분한테 용조각을 드립니다 어 괜찮은데? 용조각 30개씩 드립니다 어때 어때 나쁘지 않은데?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 10명 한정 아 아 감사합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주시네 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 어퍼님이 컨텐츠를 좀 만들어주셨는데 PVP 이기신 분한테는 용빈을 30개 드리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? 어 공감입니다 이 컨텐츠를 지원해주신 어바운 리펀디님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진행을 좀 해볼까? 뭐야 이거 아니 뭐해 이건? 105십개? 아니 나 근데 이거 필요 없는데 아니 이건 어디다 쓰는 거야? 특별인 참 말고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? 제가 알아서 밸런스를 낮추든 제가 안 좋은 무기를 끼든 하도록 할게요 AQ님 현상가만 보도록 할게요 15만 15만이면은 핸디캡 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만이면 핸디캡 없어도 되지 이기시면은 용빈이 30개에요 은근히 큽니다 어 뭐야 어 어 잠깐만요 어 야 손꼬요 손꼬요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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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왜 이렇게 못해? 아 뭐 저판부터 바로 져 아니 나 뭐해 진짜 아 일단 졌으니까 바로 상납하도록 할게요 아 미안합니다 어퍼님 나 뭐해 진짜 자 30개 바치도록 할게요 아 미안합니다 아 나 진짜 뭐해 다음은 절대 안 될게요 진짜 나 빡겜한다 이제 나 진짜 말없이 빡겜할지도 몰라 킨님 맞을 준비해야겠지 감전? 감전? 그렇지 하나 둘 내려가 내려가 제발 제발 어어 제발 어어 죽겠어 내 용빈을 내가 지켜낸다 바로 가자 뭐야 뭐야 뭐해 뭐해 빵 감전? 오 올라가지고 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이 녀석아 힐을 한다라 때려주고 힐 못하지 찌릿찌릿 오케이 가버렴 현상금 4,339 야미해주시고요 피가 거의 안 까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상금 33,000이고요 핸디킵을 줘야겠죠 금지는 안되겠지 안되지 금지는 안되지 할망이 딱 어울리는데 지턴은 너무 봐주는 것 같고 어 밸런스에 맞게 할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망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감전? 야 고3격이네 쾅 크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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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크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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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 찌릿찌릿 아프제 야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다음번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현상금 60만의 사나이입니다 이거는 핸디캡 없이 가도록 할게요 저도 핸디캡 주시나요 아니요 카테고리님은 최선을 다해서 빡게 말건데 60만의 사나이 60만 내가 이기지 감전? 오 잠깐만 위험했다 방금 세세야? 세세는 좀 무서운데 어 감전? 여기에 60만 안되거든 오 피했어 그거 막겠냐고 이녀석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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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가버려 60만 현상금 보내버렸습니다 상대가 봐줬다는 생각 전혀 알 수 없어 왜 와이 용빈은 30개가 걸렸기 때문에 상대방도 무조건 빡게 말해야돼요 하지만 이겼습니다 다음 상대 받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현상금 14만이고요 핸디캡은 없습니다 찌릿찌릿 감전 제발 아 아니 손 꼬여가지고 지금 아무건데 막 눌렀는데 손꼬여가지고 2,3번 누르면서 막 Z, X, C, D 다 눌렀어 나 방금 아니 이거 에반데? 와 진짜 방금 너무 아무건데 막 눌렀는데 이겼네요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아요 뭐야 현상금 0원? 자 상대방 현상금 0원이고요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어떻게 해줘야 뭘로 이겨줄까 내가 어? 불지팡이로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불지팡이로 좀 부캐 아니야 근데? 감전! 안 돼요 죄송한데 봐주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용해군 놔 슛 슛 가버려 불지팡이로 이겼습니다 아 너무 미안하다 어? 좀 더 핸디캡을 줄 거 그랬나? 상대방이 겉만 다른 거 써달라고 하시는데 아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? 좀 때려야겠어 이거 겉만 다른 거 써달라 그럼 바로 도울피엔 들어가야지 갑니다 고고 봐주는 거 없어요 갑니다 상대방분 징 슛 오 잠깐만 오 날카로운 데 뭐야 오 이걸 썼어 핸들 각성이야? 감전? 가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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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이네 흠가 너무 잘하는데? 찌릿찌릿 상대가 너무 무서워요 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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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에바야 진짜 아니 이게 또 돈다고? 삐가? 아 약속대로 용빈을 상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보상 받아 가십시오 용빈을 30개를 아 야 아프다잉 아 잘하는데? 야 나 왜 이렇게 못하냐? 약속은 약속이니까 드려야겠죠 용빈을 30개 또 아웃이다 아 마음 아프다 미안합니다 어프님 야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빈을 지원해주신 본인이 한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기실 수 있을지 근데 저분 현상금액 600만이거든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빛 고각 용조라고 하시네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고고 위로가 그렇지 빡기만 해볼게 한번 감전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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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아 저 뭐 손도 못써서 졌는데 쪄 어 어퍼님 현상 저 어디까지 올라가기 가능인가요 계속 그렇게만 하시면 형님도 랭크 쌉가는 아 감사합니다 이런 극찬을 와우 어 나 엄청 안다 캐릭터가 오 잠깐만 어 어 야 이거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진짜 나 왜 도왔냐 왜 나 어디가 너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볼게요 이겨보겠습니다 빵 음 구라다 이 녀석아 대미지가 말이 안되는데 어 잠깐만 어 형 잠깐만요 아 진짜 에바야 잠시께 또 털리네 나 지금 몇 개 털렸나 지금 나 미안합니다 어퍼님 어 셀셀 너무 싫다 진짜 말이 안돼 저거 어 열매 너프 좀 하라고 저거 축하드립니다 도망칠거냐 맥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데 감전 맥 밖으로 막 나가면 안되거든 가버렷 더 멀리 못 가겠지 아 좋았습니다 용비닐이 걸렸기 때문에 빡김할 수 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카타고리님 자 에리님 맞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오 야 이걸 피해? 오 오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오 잠깐만 오 형 잠깐만 너무 센데 형 너무 센데 오 잠깐만 잠깐만 진짜 미안해 용조각에 떡떡 이거 지면 안된다 지면 가문의 수치다 이거 진짜 지면 가문의 수치다 이거 진짜 아 이건 내가 인정할게 님은 내가 인정하 넌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넌 특별히 40개 줄게 아 예 헤지 빼 헤지 빼셈 이분은 특별히 40개 드릴게요 뭐 말도 안되는 조합으로 이겼기 때문에 10개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분은 인정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퍼님이 주신 용비늘로 한번 PV입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었지만 160개 가량 뜯겼는데 아 그래도 이민에 있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재료 지원해주신 어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